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 31건이 단속됐습니다. 강원지방경찰청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 31건이 접수돼 모두 35명을 단속해 이 중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보다 27.3% 감소했습니다. 유형별로는 선거벽부 훼손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폭력 5명, 부정선거운동과 불법시설물이 각각 4명씩, 허위사실공표 2명 등입니다. 강원경찰은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와 위로, 담내를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.